모닝 브리핑입니다. IT의 힘은 위대합니다. 전거래의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동시에 함께 힘을 내주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각각 2%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금리가 안정을 되찾자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돌아와주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와 IBM이 일제일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까지 오늘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오늘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떻게 소화해줄지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비온 뒤 땅은 더 굳는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지난주 고환율, 고유가라는 장대비를 맞았던 국내 증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빅이벤트 첫날을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해줍니다. 4월 24일 수요일장 한마디. 반도체와 2차전지의 눈부신 활약입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였지만 향후 저가 차량을 통한 반격을 예고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급등했고 이에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과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일제히 환호를 해줬죠. 엔비디아도 지난 주말 급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4%, 5% 급등으로 화답해주며 또 그 밑단에 있는 고사양 반도체주, 전통 레거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환호해줬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는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또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둔화했다는 소식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각됐는데요. 엔비디아가 3%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면서 국내 2차전지주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돌아와주면서 국내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줬죠. 코스피는 2% 넘게 상승하면서 2,675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 상승하면서 862선을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800억 원대, 기관은 3,623억 원 담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826억 원, 기관은 72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어떤 섹터였을까요? 반도체주 안에서 HBM이 부각이 됐고요. 또 우주항공과 2차전지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재돌파했고 또 삼성전자가 AMD에 4조 원대 HBM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해지면서 HBM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10% 올랐고 한미반도체는 9% 가까이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도 어제 강한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초소형급 지구 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어제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위성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인텔리안테크가 9%, 컨텍은 어제 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저가형 전기차를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내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3거래일 연속 올랐던 덕산테코피아는 어제 10% 오름세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4%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달러와에 대한 원화가치가 9원 넘게 빠지면서 1370원 밑으로 내려오자 3거래를 연속 순 매도하던 외국인도 발걸음을 순 매수로 전환해줬던 전거래일. 그리고 그 수급 개선 중심에는 전기전자가 있었죠. 반도체와 2차전지가 동반 상승하니 지수 상승의 최적의 조건을 자랑했던 전거래일. 그래서 급등하는데도 불구 오롯이 그 빛을 보지는 못했던 전날의 상승 섹터. 오늘은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팽창기를 맞이한 우주항공 섹터 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2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대한민국은 최초로 국산 초소형급 지구 관측욕 위성인 군집 위성 1호기 네온셋을 뉴질랜드에서 발사했습니다. 이게 좀 아슬아슬했던 게요. 발사 12분을 앞두고 시스템 문제로 카운트다운이 좀 멈추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예정보다는 한 28분 정도 늦어진 시간에 다행히 우주로 향하는 역사적인 발사를 재개했고 네온셋이 지구를 한 두 바퀴 돈 이후에 오전 11시 57분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이 완료되며 업무명 BTS, Beginning of the Storm, 군집의 시장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초소형 군집 위성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화질로 정밀 감시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입니다. 기존 위성과 차이점이 있다면 매일 3번 이상 한반도 지역을 돌아 빈번하게 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광학 카메라를 탑재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의 해상도가 기존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 때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총 2,30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돈이 흐르는 곳에 환호하는 국내 증시, 우리가 현 시점 우주항공에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한국판 나사저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개청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초대 청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역대 대한민국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우주항공청 개청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지난달 채용설명회에서 아주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더 뜨거운 이슈 몰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천 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다수의 우주항공 기업들이 연내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소형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 이노스페이스와 또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기업 루미르가 상장 예비 심사를 현재 청구한 상태고요. 이 외에도 3개 이상의 우주항공 기업이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경은 일정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어제처럼 초소형 군집 위성체계 사업이나 정찰 위성사업 등 주요 국가주도 프로젝트 위성발사가 아주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어제 1억이 발사됐으니 나머지 10기가 이제 27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이니 국내 우주산업 민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테고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찍히는 숫자, 실적의 사이즈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향후 우주항공 이벤트는 질비한 상황, 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확인해보면서 매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우주항공 이벤트 타임라인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계열을 좀 길게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올해 1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됐죠. 이에 따라 4월 말 우주항공청, 5월 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테고 상반기 안으로는요. 우주기술 로드맵 3.0과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 그리고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엔 우주탐사 로드맵까지 구체적인 큰 그림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타임라인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주 더 빽빽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월 보잉의 유인 왕복 우주선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 1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6월에는 아마존이 위성 발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여름 스페이스X의 큰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복을 입고, 민간인이 상업용으로 온 최초로 우주 유형에 도전하는 폴라리스 던이라는 화제성 높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달 궤도 탐사인 아르테미스 2호는 2025년, 9월에 유인달 착륙인 아르테미스 3호는 2026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적한 일정에 따라 수입을 다양화할 수 있는 관련 기업들, 세부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주시죠. 우주항공 테마의 명분은 시장이 확실히 갖춘 듯 보이지만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탐사 기술 영역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먼저 위성입니다. AP 위성, 그리고 한화 시스템, 세트랙 I, 어제 16% 넘게 급등한, 18% 넘게 급등한 세트랙 I가 있고요. 또 위성 부품 쪽에는 LIZNX1,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우주항공 산업의 대표적인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발사체에는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통신에는 위동체 통신 안에서 안테나를 개발해 판매하는 인텔리안테크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2027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예산을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내세운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산적한 일정으로 우주항공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2024년. 우리는 어느 때보다 관련 기업들을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 판매 부진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내부 원가 개선 활동과 또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공급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1분기 영업이기 1,76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LX 하우시스는 1분기 영업이기 324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 증가와 함께 폴리, 염화 비닐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1분기 건설 사업 부문 주도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최근 수조한 양질의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본격화되며 매출과 영업이기 모두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이 공시 오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보시면요. HD 현대그룹 계열의 선박 애프터 서비스 업체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는 8만 3,4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6일 오전 6시에 인텔의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인텔 실적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식 키워드까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발표된 메타와 아이비엠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과연 IT 전기전자 향 반등이 전날에 이어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시간 외에 거래해서 메타와 아이비엠은 일찍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키워드 오늘 다수의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현대차, LG엔솔,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발표를 예고한 부분 꼽아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섹터가 컨콜 내용에 따라 또 한 번 반색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또 메타와 아이비엠의 실적 반영을 무시하면서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한 광고주와 유리기판 관련주 꼽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총 사이즈가 큰 기업들 뿐 아니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반등까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전날에 이은 시원한 상승장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